보면 그리고 이번에 사실 0.7% 차 대선에서 졌는데 사실 많이 아깝고 이것도 또 이 컵의 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인데 그만큼 했으면 정말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그 프레임이 또 문제가 되는데 잘한 거다 민주당이 워낙 기울어진 판이었는데 그런 시각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냉정하게 대선 후보부터 해서 민주당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다 의원님은 어떤 쪽이십니까? 선거 때 저희 당의 다른 모든 사람 모든 당원들 모든 지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성과는 봤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만족스러우냐 절대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참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아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지만 너무나 아쉽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결과죠 그러니까 젖잘사라는 건 젖지만 만족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초기에 예상됐던 것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?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하고 뭔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 거죠 지방선거 때 그때 의원님도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고 논란이 있었죠?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역시 논란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분석을 할 때 그걸 또 패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정확한 FGI 연구나 제가 다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에서 띄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, 연구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느낌도 제각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당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가를 한다고 할 때 너무 급하게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또 한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선거를 실제로 떴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분분하거든요 당내에서도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 출마해서 그나마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 정도로 방어한 거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느낌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면밀하게 좀 FGI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나와도 지지 않았을까요?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나마 제가 아쉽게 느꼈던 건 그래도 경선 과정이 좀 흥미롭고 경선 과정이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경선을 통과한 사람은 에너지를 좀 받아서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얼마나 황당했냐면 중간에 포기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?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컷오프 됐다고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컷오프 됐다는데 저한테 아무 연락이 안 와 그런데 나중에 뭐 돌아 돌아 나중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컷오프 됐다 뭐 대안이 있나 봤더니 대안은 없다 다시 컷오프 해서 부활 부활되도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되고 이제 경선을 뛸 사람을 확정했다고 해놓고 또 확정을 안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럼 그 사람은 메이드 된 건가요? 봤더니 메이드도 안 돼 있어 하여튼 계속 그러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지금 현재 경선 뛰겠다는 사람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아 둘째 문제 있는 사람이 됐군요 문제 있는 사람이 됐는데 경선을 갑자기 또 뛰라고 그러고 다시 막 번복 막 하더만 어쩔 수 없다 이들이라도 뛰어라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런 거예요 법사위가 열리게 돼 있죠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돼 있어서 그런데 법사위가 열리는 날 낮 12시에 전화가 와요 저녁에 TV 토론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법사위가 열리는데 그럼 뭐 전혀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하다 니들 나 빼고라도 해라 그나마 그 정도 절차도 진행이 안 되면 경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으니까 나 빼고 해라 난 불이 감아야겠다 그런데 또 무산시켜버리고 제가 그때 엄청 뭐라 그랬죠 당 지도부에 그런데 다음날 또 법사위 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정견발표 영상 찍으러 오라는 겁니다 법사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러겠진 않겠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뒤로도 한 통화의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했고 제가 그렇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이런 걸 전화한 톡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이 사례만 보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 지도부 비대위든 또는 경선관리위원회든 한마디로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진리하고 작정을 한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때 당황했었고 힘들었었죠 잘 이해도 안 되고 누가 전화해서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랬어요